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얇은 겉옷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.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집중이 되겠습니다.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, 그 밖의 남해안에도 최고 80mm가 예상되고요.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도 10에서 50, 영동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진도역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내일 아침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. 물결도 최고 2.5m로 높게 일겠습니다. 현재 전국이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점차 서쪽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이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고요. 비가 그친 뒤에도 맑고 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